자 이제 페이지 332페이지 하단에 산전습득 발견이죠. 간단하게 이제 개념만 정리하면 되는데 물건 일단 주인이 없는 물건 무주물과 주인은 물건 유주물로 이렇게 나뉘어 보자고요. 자 만약에 무주물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국가 소유입니다. 만약에 무주물이 동산인 경우에는 먼저 잡는 사람이 소유권을 갖게 되는데 우리가 무주물 선점이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먼저 잡는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선점의 대상에 되는 것은 동산의 하나고요. 부동산은 국가 소유다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주인이 있는 물건을 다시 유실물과 매장물로 나뉩니다. 일단 잊어버린 게 유실물 땅 속에 있는 게 매장물이죠. 근데 법적인 개념은 조금 달라요. 발견이 용이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 유주물을 유실물이라고 하고요. 발견이 곤란한 상태에 놓여 있는 유주물을 우리가 매장물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반지를 세면대에 놓고 세수하고 나서 깜빡했어요. 근데 그 반지가 세면대 위에 놓여 있는 상태라면 발견이 용이한 상태에 있는 유주물이니까 유실물이고요. 근데 만약에 그 반지가 하수도 들어가서 하수도관 안에 들어가 있다면 발견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유주물이니까 매장물이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매장물이라는 것은 땅 속에 있든 물 속에 있든 건물 속에 있든 발견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유주물을 우리가 매장물이라고 하고요. 일단 둘 다 유주물이기 때문에 주인을 찾아줘야 됩니다. 유실물의 경우에는 6개월간 공고라고요. 그래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갖고요. 매장물의 경우에는 1년간 공고라고 하고 그래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유실물은 1년이 아니라 6개월이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 그래도 최근에 개정된 부분이에요. 수험적으로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무주물 선점을 하기 위해서는 점유를 취득해야 하고 그 점유는 자주 점유여야 합니다. 유실물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점유를 취득하면 되고요. 자주 점유일 필요는 없어요. 유실물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점유를 취득해야 하지만 무슨 점유일 필요는 없죠? 자주 점유일 필요는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전철역에서 지갑을 주었어요. 그러면 저는 점유를 취득한 거죠. 그런데 저는 어떤 마음이냐면 주인을 찾아줄 마음이에요. 그럼 저는 소유의 의사가 없으니까 자주 점유는 아닌 거죠. 그래도 6개월간 공고라고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제가 소유권을 가질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자주 점유일 필요는 없는 거죠. 이에 말해서 매장물은 말 그대로 발견이에요. 발견이기 때문에 점유를 취득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요 부분까지 정리하시면 충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은 334페이지에 첨부로 갑니다. 첨부와 관련되어 가지고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은 우측에 있는 부합입니다. 자 부합이라는 말은 뭐냐면 물건끼리 결합이 됐다는 거죠. 달라붙었다는 얘기에요. 결합이 돼 가지고 분리할 수 없거나 또는 분리하는데 과다한 비용이 든다면 달라붙은 물건에 소유자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거 우리가 부합이라고 하거든요. 개념을 좀 잘 정리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부동산과 동산이죠. 부동산과 동산이 달라붙어서 분리할 수 없다면 그때는 부동산 소유자가 달라붙은 물건에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조심할 것은 가치는 고려하지 않아요. 동산이 비싸더라도 부동산 소유자가 달라붙은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요. 따라서 동산 소유자는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데 그때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보상은 청구할 수 있겠죠. 아무튼 부동산과 동산이 달라붙어서 분리할 수 없다면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받습니다. 두 번째 동산과 동산이죠. 동산과 동산이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아요. 원칙적으로 두 물건 중에서 주된 물건의 소유자가 달라붙은 물건의 소유권을 갖습니다. 다만 어떤 것이 주된 것이고 종된 것인지 주종을 구별할 수가 없다면 이때는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달라붙은 물건을 공유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원칙과 예외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주된 물건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갖는 거예요.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부합 당시에 가액의 비율로 공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동산끼리 부합한 경우에는 밑도 끝도 없이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공유한다는 지면은 X가 되고요. 원칙은 주된 물건의 소유자가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경우에만 가액의 비율로 공유하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민법 규정이에요. 세 번째 부동산끼리 달라붙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민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어요. 부동산끼리 달라붙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1층이나 2층으로 중축되는 경우를 말하겠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냐면 원칙적으로 부합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달라붙은 부동산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면 그때는 부합되지 않는다는 예외를 인정하고요. 수험적으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1층 건물이 있는데 1층 건물이 갑의 소유이거든요. 그런데 을이 임차인 을이 갑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서 2층으로 중축을 했어요. 그러면 2층은 원래 부동산 소유자인 갑의 것이냐 아니면 중축한 임차인 을의 소유냐 이 문의인 거거든요. 원칙은 뭐합니까? 부합을 하기 때문에 을이 권유를 가지고 중축했더라도 2층은 원래 부동산 소유자인 갑의 소유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2층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면 부합하지 않는다는 말은 2층이 누구 거가 된다는 거죠? 을의 것이 된다는 입장이고요. 물론 우리 판례는 독립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출구의 독립입니다. 그래서 출구가 독립적으로 만들어져 있다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것으로 봐요. 아무튼 중축과 같이 부동산이 부합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원래 부동산 소유자가 중축된 부분의 소유권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판례는 원칙적으로 부동산 간의 부합을 인정하니까요. 다만 그 중축된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면 그때는 뭐하셨습니까? 부합하지 않으므로 원래 부동산 소유자가 아니라 중축한 사람에게 소유권이 인정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토지와 수목입니다. 남의 땅에다가 나무를 심었습니다. 원칙적으로 부합이 됩니다. 따라서 남의 땅에다 심은 나무는 누구꼬가 되냐면 토지 소유자꺼가 돼요. 다만 권원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다시 말하면 남의 땅 이외에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권원이 존재하는 경우는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태도예요. 저거는 좀 협소하는 얘기죠?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을이 갑의 땅에다가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러면 원칙에 따라서 부합을 하기 때문에 이 나무는 나무를 심은 을의 소유가 아니라 토지 소유자인 갑의 소유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을에게 지상권이다, 임차권이다 같은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권원이 존재한다면 이 나무는 부합하지 않으므로 을의 소유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만약에 을이 임차권자인 을이 직접 나무를 심었다면 갑의 땅에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권원이 있기 때문에 이 수목은 뭐 되잖아요? 부합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 나무를 병이 심었어요. 그런데 병이 심었는데 병이 임차권자로부터 동의를 얻어가지고 심었을 때 이것이 부합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이때는 부합이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나무라는 것은 10년, 20년, 30년 굉장히 오래 가거든요. 따라서 임차권자에게는 타인에게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승낙할 권원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임차권자가 스스로 심는 것은 권원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합되지 않지만 임차인으로부터 승낙, 동의를 얻어 심은 것은 무단으로 나무를 심은 것과 마찬가지로 부합이 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의 소유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은 다섯 번째죠.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죠. 토지와 농작물입니다. 부합하지 않습니다. 남의 땅에다가 농작물을 무단으로 심었어요. 그래도 부합되지 않아요. 따라서 토지 소유자 것이 아니라 경작자 소유가 된다는 입장이고요. 또 부합되지 않았다는 경작자 소유가 되기 위해서 명인 방법 같은 거 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도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인 거죠. 따라서 무단으로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에는 동의가 없었더라도 무단으로 지었더라도 또 아니면 그 농작물에 대해서 명인 방법이 없었다 하더라도 경작자 소유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확고한 테드고요. 이유는 침해 기간이 짧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농작물의 경우에는 단연생, 단연생 농작물은 아니에요. 그렇죠? 기려봐야 맥결이거든요. 그래서 맥결이 지나게 되면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경작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고 따라서 인삼이나 도라이처럼 5년, 6년 걸린 농산물의 경우에는 수목과 같이 원칙적으로 부합된다는 입장이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죠. 교재 보시면 판례들이 남아있죠. 337페이지 판례 해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 판례는 요거죠. 중축된 부분은 원칙적으로 부합되지만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부합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판례는 요거죠. 농작물은 무단으로 경작한 농작물은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경작적 거다. 네 번째 판례는 남의 땅에다가 허락도 없이 무단으로 나무를 심은 경우에는 부합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작과가 된다. 이 말이고 물론 임차권이나 지상권과 같은 권한이 있는 경우는 부합되지 않는다는 거 물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혼화예요. 혼화라는 것은 물건끼리 섞였다는 거예요. 섞이는 것은 부동산이 섞일 수는 없겠죠. 그래서 혼화에 대해서는 동산의 부합에 관한 민법 규정을 준용합니다. 따라서 물건끼리 혼합되어가지고 섞여가지고 분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된 물건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갖고요. 어떤 곳이 주된 곳이 종된 곳인지 구별할 수 없다면 가액의 비율로 공유하게 된다. 혼화에 대해서는 동산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이 되고요. 넘겨보신지 뭐가 나오죠? 가공이 나오죠. 일단 가공은 말 그대로 물건을 가공을 했을 때 그것이 누구 곳이 되느냐 문제예요. 원칙. 원재료 소유자가 가공물의 소유권을 갖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는데 그 가공을 통하여 가액의 증가가 현저히 많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공자 소유가 되는데 단순히 많은 것이 아니라 현저히 다액이어야 현저히 많아야지만 예외적으로 가공자 소유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정리하는 의미에서 대표이제 풀어볼게요. 338페이지입니다. 1.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곳을 모두 고른 것은 이죠. 기역. 지상권자가 지상권에 기하여 토지에 부속시킨 물건이죠. 권원이 있는 것은 부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상권자의 소유가 된다. 맞는 짐이죠. 니은 번 적법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경작한 성숙한 배추의 소유권. 농작물이죠. 부합하지 않죠. 따라서 경작자 소유에 속한다. 맞는 짐이죠. 니은 번 적법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의 소유자에 속한다. 맞죠. 다시 말하면 원칙적으로 수목은 부합하니까요. 그런데 다시 말하면 지상권, 임차권과 같은 권원이 있으면 부합하지 않죠. 그런데 임차권자로부터 승낙을 얻은 곳은 권원이 아니라고 했죠. 1번. 건물 임차인이... 아 이건 그 얘기잖아요. 그죠. 요겁니다. 그죠. 자, 부동성, 증축된 부분이죠. 원칙적으로 부합하지만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부합하지 않습니다. 1번. 건물 임차인이 권원에 기하여 증축한 부분은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어요. 부합합니다. 임차인에 소유적한다. X가 되죠. 따라 오른 것은 기역, 니은, 디귿에서 3번이 답이래요. 2번입니다.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번. 건물은 토지에 부합한다. X입니다. 건물과 토지는 별개의 부동산이고요. 따라서 건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2번. 정당은 권원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경작 재배한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한다. X입니다. 권원이 있든 없든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3번. 건물에 부합된 증축 부분이죠. 자, 이건 어떤 분이냐면 저당권의 효력이 부합물에도 미쳐요. 따라서 부합이 됐다면 저당권의 효력이 증축된 부분의 효력이 미치고요. 부합이 안 됐다면 저당권의 효력이 증축된 부분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요. 나중에 또 할 겁니다. 저당권 할 때. 그 다음에 조심할 것은 다른 건 고려하잖아요. 오로지 부합됐는지 안 됐는지 가지고만 따지는 거거든요. 따라서 그 증축된 부분이 부합하든 비등기든 그런 거 고려하지 않고요. 저당권 설정 전에 증축됐는지 후에 증축됐는지 그거 고려하지 않고요. 또 경매 과정에서 경매 목적물로 그 가치가 평가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도 고려하지 않아요. 오로지 부합이 됐다면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거고요. 부합이 안 됐다면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문제에서 건물에 부합된 증축 부분이죠. 부합됐거든요. 그러면 경매 과정에서 그 경매 목적물로 가치가 평가됐든 안 되든 따질 필요 없이 당연히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경매 목적물로 경매 절차에서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은 때에는 매수인은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4번이 답이 설문이 됐죠. 토지 임차인의 승낙만을 받아 임차 토지에 나무를 심은 사람이죠. 다른 약정이 없으면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그 남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고 답은 먼저 4번이 되는 거죠. 5번 매수인이 제3자와의 도급 계약에 따라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제를 제3자의 건물에 부합을 했다면 매도인은 선의 무과실의 제3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보상을 청구하는 사람은 매도인이 아니라 누구에 됩니까? 매수인이 되는 거고요. 중요한 건 아니네요. 답은 뭐죠? 4번이죠. 그 다음 소유권에 기한 물건적 충구권이 나오죠. 이거는 물건적 충구권에서 제가 설명을 이미 들었기 때문에 또 설명을 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한 가지만 조심하시면 되는데 넘겨보시면 방해 예방 충구권이 있죠. 어떻게 돼 있냐면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죠. 다시 말하면 예방과 손해배상의 담보가 아니라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니까 예방 또는 담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청구하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공동소유입니다. 공동소유에 대해서도 시험 문제가 반드시 나오거든요. 일단 교재에 나와 있는 표를 보시면 개념을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표를 보시면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 형태가 총유 조합의 소유 형태가 합유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공동소유는 공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인 예가 뭐냐 하면 우리 민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종중과 교회예요. 또 조합의 가장 대표인 예는 뭐냐 하면 동업자입니다. 그러니까 조합이라는 것은 농업협동조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법에서 말하는 조합은 공동의 목적만 있을 뿐 아무런 조직도 체계도 없는 사람의 모임을 조합이라고 하고요. 조합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동업자거든요. 그럼 개념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 교회나 종중과 같은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 형태가 공유고요. 아 총유고 그다음에 동업자 같은 조합의 소유 형태가 합유다. 그다음에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공동 소유는 공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특지를 보는데 공유 물론 지분이 있고요. 합유 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총유는 지분이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회에 다니면 교회 구성원으로서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으로서 권리가 있는 것이고 관두면 땡이는 거예요. 교회를 탈퇴하면서 내가 낸 돈 내놔라라고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총유는 지분이 없습니다. 공유는 지분을 처분할 때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요. 공유 지분은 당연히 상속이 되고 공유물을 분할하는 것도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합유는 합유 지분을 처분한다는 것은 결국은 동업자가 다른 사람으로 바뀐다는 얘기니까 합유 지분을 처분하기 위해서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다른 데 같은 논리로 합유 지분 자체는 상속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 또 합유물은 조합체가 해산되지 않는 한 분할할 수 없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목적물이죠. 공유든 합유든 목적물에 관한 보존 행위는 단독을 합니다. 또 이용계량과 같은 관리 행위는 지분의 과반수로서 하고요. 처분 변경은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이에 반해서 총유물에 관한 모든 사항은 사원청의 결의를 통해서 해야 되고 특히 총유물에 관한 보존 행위도 사원청의 결의를 통해서 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340페이지 하단에 있는 이 표는 반드시 암기해 두셔야 합니다. 자 341페이지입니다. 자 일단 의인데 공유란 공동으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니 원칙이 뭐죠? 공유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재 우측에 법정 모시 262지로입니다.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의 한 개의 소유권이 불량적으로 분할되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되는 것을 공유로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공유란 물건을 나눠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을 나눠 가지고 있는 거죠. 공유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소유권을 나눠 가지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공유지분은 소유권에 대해서는 일부에 대한 거죠. 그렇지만 물건을 나눠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유지분은 목적물 물건에 대해서는 전부에 대한 권리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분권이 지분권이 40%야 라는 말은 소유권에 대해서 40%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40%든 20%든 목적물에 대해서는 어디에 대한 권리인 전부에 대한 권리라는 거죠. 이게 우리 판례의 이해입니다. 따라서 따라서 공유지분을 근거래해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전부에 대해서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분 범위 내에서 청구하게 되는 거죠. 왜요? 공유지분은 소유권에 대해서는 일부니까요. 이에 반해서 공유지분권을 근거래해서 목적물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하거나 또는 방해배제를 청구하거나 아니면 그 등기가 무효이기 때문에 말소 등기를 청구하는 것은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하고 전부에 대해서 방해배제를 청구하고 전부에 대해서 말소 등기를 청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유지분은 목적물에 대해서는 전부에 대한 권리입니다. 이게 좀 은근히 까다로울 수가 있는 거죠. 자, 박스입니다. 2번 공유의 성립입니다. 가 계약과 같은 법률행위에 의하여 성립되는 경우가 있고요. 4번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성립되는 경우가 있는데 읽어보실 필요도 없는 거고요. 중요한 건 아니고 넘겨보시면 공유의 지분에서 가 공유의 지분의 지분의 뷰를 일단 균등한 것으로 추정하고요. 불균등할 수가 있는 거죠. 지분의 내용 1. 공유지분이란 소유권의 일부다. 다시 말하면 공유란 물건을 나눠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을 나눠가지고 있는 거다. 2번 지분의 처분주자 공유물은 공유지분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가 있고요. 자신의 공유지분을 처분하고자 할 때 다른 공유자로부터 동일한 승락을 받을 필요는 없고요. 3. 공유물의 사용수익 자 공유는 공유지분권자는 공유물 어디를 사용을 수익하냐면 전부를 지분범위 내에 사용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공유자는 공유물 어디를요? 공유물 전부를 사용하는 겁니다. 어느 범위 내에서요? 지분범위 내에서. 왜요? 공유는 물건을 나눠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을 나눠가지고 있는 거니까요. 4번 공유지분의 탄력성입니다. 자유로운 문제입니다. 자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이 갑과 을과 병 세 사람의 공유고요. 지분이 각 3분의 1입니다. 예를 들어서 을이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 을이 가지고 있던 공유지분은 당연히 상속이 되겠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사망을 했는데 상속인이 없어요. 그러면 을이 가지고 있던 공유지분이 무주의 부동산이니까 국가 소유가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이때는 을이 가지고 있던 공유지분이 갑과 병으로 흡수가 돼요.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의 비율로 흡수가 됩니다. 이거 우리가 공유지분의 탄력성이라고 해요. 아니면 을이 자신의 공유지분을 포기했어요. 포기하게 되면 무주의 부동산이란 이유로 국가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을이 가지고 있던 그 지분이 갑과 병에게 공유지분의 비율로 뭐가 되냐. 흡수가 되는데 우리가 공유지분의 탄력성이라고 해요. 조심할 게 있어요. 뭐냐면 공유지분이 포기가 됐다는 이유로 을이 가지고 있던 지분이 갑과 병에게 흡수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죠. 등기가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법률행에 의한 물건 변동은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이 공유지분의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법률행입니다. 따라서 포기됐다는 이유로 갑과 병에게 지분이 흡수되는 것은 법률행에 의한 물건 변동이기 때문에 등기를 해야 비로소 갑과 병에게 흡수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측에 랍원 지분권에 기한 충구권이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또 시작되면 시간이 필요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